한국 스포츠 경제 박창욱 기자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이 비키니 자태를 뽐냈다. 오정연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올여름 처음이자 마지막 야외 수영. 특히 오정연은 민트색 비키니를 입고 볼륨 몸매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운동으로 다져진 군살 없는 건강한 자태를 뽐내 눈길을 끈다. 한편 오정연은 최근 개인 카페를 오픈해 화제를 모았다. 연극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에 출연하며 관객들과 만난다. 연극 옥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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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